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연구는 급성 류마티스 열을 앓는 어린이의 자가항체 탐색에 대한 연구인 Mapping Auto Antibodies in Children with Acute Rheumatic Fever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류마티스 열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자가항체를 탐구하고 ARF 환자들에서 잠재적인 신규 자가항원들을 식별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항체가 ARF의 발병 및 질병진행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질병의 이질성 때문에 진단 바이오마커로서 다수의 자가항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는 ARF와 관련된 자가항원들의 특정화와 그것들이 ARF의 발병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ARF에서의 자가항체 레퍼토리의 이질성과 에피톱 전의를 탐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ARF의 발병 기전에서 에피톱 전의의 넓은 증가와 자가항체 레퍼토리의 확장이 질병진행의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ARF 환자들의 혈청 자가항체 레퍼토리를 고함량 배열을 사용하여 조사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초기 분석에서 현재는 단종된 9,000가지 단백질이 심긴 프로토어레이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휴프롯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젤 전기영동결합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여 추가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을 통해 연구진은 ARF 환자들 사이에서 총 자가항원 반응성 증가와 ARF 환자들 사이에 자가항체 프로파일에서 뚜렷한 이질성을 관찰했습니다. 특정 자가항원이 ARF 병인론에 이미 연관되어 있음을 감지했으며 새로운 후보들도 탐색했습니다. 이 연구는 ARF 병인론 모델을 정보화하고 질병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기 위해 하이스루프 단백질 칩 기술을 ARF에 적용하여 질병의 자가항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ARF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진단 방법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와 같은 자가항체 탐색 연구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연구 기획부터 본 실험, 데이터 분석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